안녕하세요. 네, 울어요. 너무 슬퍼요. 울어. 왜 울어? 반가워요. 이러면 좀 먹을까요? 네, 오늘이 끝나네요. 맞아요. 맞아요. 잠시만. 네. 저는 저희 드림캐스터가 네. 제가 처음에 가수로 데뷔했을 때는 굉장히 꿈만 보고 달려놨을 거여서 네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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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그룹들이 이렇게 동식 팬미팅할 때나 그렇게 할 때 되게 부러웠거든요. 아. 드림캐스터가 하나씩 살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네. 드림캐스터가 드림캐스터가 아. 와. 오. 와.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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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등장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고하셨어요 고위서 고위서 사랑아 역사의 이름감기다 저희 형사들 되게 많이 오셨으니까 바람 부시면 글로다 더 빨리 도전 우리는 바로 아는 줄 알아봤어요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기어! 오!